보아, 주원. 보아 씨와 주원 씨의 핑크빛 열애 소식입니다.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연기면 연기. 만능 엔터테이너 보아 씨와 다재다능한 끼의 소유자죠. 훈훈한 매력의 배우 주원 씨가 지난해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양측 소속사는 발빠르게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엄청 관심사가 많아서 소감을 갖게 되고 잘 만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향해 달려간 두 사람. 한 사람은 아시아의 별로, 한 사람은 신인 배우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동료에서 연인으로 가까워진 그들. 이미 2년 전 두 사람의 열애를 예측했던 글이 또다시 화제에 올랐죠. 네티즌들은 보아 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고창석 씨를 연결고리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어제 일 너무 감사드리고. 한편에서는 유혜진 씨를 두 사람의 열애에 소모공신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두 분이 사랑의 스피드인가요? 아주 애교가 있어요. 약간 옆에 감긴다고 그러나? 요즘 연애를 당당하게 인정한 스타 커플들이 많아졌는데요. 연예인들이 신비주의였다면 요즘에는 워낙 팬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이 많잖아요. 나중에 사진이라도 찍히면 그때 입을 타격은 더 크거든요. 요즘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쿨하게 인정하는 타입인 것 같고요. 사랑해. I love you. 두 분 행복하세요. 이 morph dije 여러분 안녕.